안녕하세요. 국민의소리TV 김혜리입니다. 인천광역시가요. 농촌체험관광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요. 2018년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에 따라 인천시는 관내 농촌체험과 휴양마을 및 민박사업자리를 대상으로 사업자의 안정과 서비스의식 제고, 농촌정책과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지원 등 농촌관광을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. 또한 농촌생활과 경관, 전통 등을 소재로 한 마을단위 축제 지원을 통해서요. 농촌공동체의 활성화 및 도농 교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